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1년 전 수준으로 물러났습니다. 계속 이자가 오를 것이란 예상 속 최근 종합부동산세 부담까지 맞물리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계속 꺾일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천 세대가 넘는 대단지이지만 최근 거래가 뚝 떨어졌다는 게 인근 공인중개사 설명입니다. 이번 주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은 0.18% 올랐는데 0.1%대 상승률을 보인 건 지난해 12월 이후 약 1년여 만입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꺾인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며 거래는 줄고 가격 상승은 주춤해진 겁니다. 실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개월여 만에 100 이하로 떨어져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중반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고 내년에 국내에도 기준금리 추가 인상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SR 규제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매매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되고 한편 주택 구입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전세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세값 불안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기 나중에